오늘 말, 신비와 비밀의 유산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해도 만약에 말이 없으면 그 세상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짐승들과 식물들은 세상을 즐기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세상을 주셨고 또 말을 주셔서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진짜 영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영화를 여러 번 보죠. 왜 영화를 여러 번 봅니까? 그 영화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 근본이냐면 말이 근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무엇의 전쟁입니까?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로 세운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 보고 열 문화의 비유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 문화로 장사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가지고 돈과 지혜가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줬습니다. 지금도 이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연예활동을 하다가 요새는 연예인들이 다 뭐를 하고 있습니까? 뉴스 나와가지고 뉴스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이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이쁘도 뭐합니까? 말이 예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미인인데 목소리는 괴물의 소리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이 그냥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 맹인이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맹인 제가 좋아하는 그 뭡니까? 오페라 가수 저 누구죠?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중요함을 알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있는 말을 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 정부가 뭐냐면 다 말입니다.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이 말을 또 나누면서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보람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이 대화가 아니면 우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이 IT 기술이 뭡니까? IT가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 기술이 현대 기술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4G, 5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뭡니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 속도와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은 겉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타락한 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된 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타락한 말 때문에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쁜 소식을 전화하면 나 그 소식 안 들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면 여러분 이긴 경기는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살인사건 이런 뉴스는 저도 안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보러 돈 내고 갔는데 축구를 지면 보다가도 그 이야기가 부담되니까 그냥 경기장을 나와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던 TV도 꺼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로서 통할 수 있고 말로서 하루 주일을 또 말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의 이야기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1장은 창세기 1장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설계도가 있고 뭐가 있었다고요?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뭐 건물이 있고 설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은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거짓말로 인하여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았다라는 걸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진해오면서 뒤틀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말씀을 오래 들으면 우리가 병들고 나중에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술래 가서 제가 보았던 가장 인상적인 게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그 라삐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 뭡니까 성전에 뿐만 아니라 유적지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냐 저는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말을 계속 태초에 그 말씀을 계속 업조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 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면요 따로 별궁의 박물관이 있는데 최근에 지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한켠에 지었는데 그 박물관에 지은 형상이 뭐냐 항아리의 형상이에요. 그 왜 항아리의 형상의 박물관을 지었냐 하니까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것이 발견된 곳이 항아리였기 때문에 항아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유명한 사회사본이 그 원본이 여러 원본이 있는데 쪼가리 중에 몇 쪼가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사회사본이 있는 그 박물관을 사람들이 보면서 열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디에요 사회 옆에 그 동굴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 중요성을 알았고 자기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반드시 믿음은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입니까? 자기의 정치 철학을 시험받고 고난받으면서 자기의 그 의지가 사실이라는 그거를 증명한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가문의 집 사람으로서 그냥 좋은 정치출 따고 그냥 그 정치인이 된 사람들은요. 정치인이 되고 나면은 자기 그 챙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보십시오. 감옥 갔다 온 대통령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내 정치의 의지를 가지고 검식이라도 그냥 죽을 목숨 걸고 검식이라도 한 정치는 그래도 낫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을 지언정 내가 이 정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좀 더 넓혀볼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어느 누구 대통령이었겠습니까?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남의 나라 대통령의 생일잔치를 해주는 그런 생일잔치를 받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생일잔치를, 90회 생일잔치를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 영국에서? 영국 그 뭡니까? 윈블리 구상에서 생일 축하를 받은 대통령. 최근에 BTS가 거기서 공연을 했죠. 그 몇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만델라, 넬슨 만델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신혐,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위해서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27년이 있었습니다. 27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내 정치, 자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도 뭡니까? 예수님 한 기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문화를 다 나눠준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거 장사하고 잘 있어라 했는데 그런데 이 장사를 하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두었는데 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내가 주인이 준 이 뭐나 가지고 장사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달라져질지 모르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 당신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심지 않아도 거두고 뭐 그냥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뭐 이런 식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너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뭘로 심판합니까?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오늘 문화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열 문화를 남길 수 있고 다섯 문화를 남길 수 있고 또 한 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어떡해요? 그 주인에 대한 경혜심 주인이 어떠한 것을 알고 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문화를 많이 남긴 사람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 문화 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주고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잊어버리자 온 세상은 다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여 어떻게 해요? 노아를 택하여 온 세상을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드는데 그래서 노아는 육체의 DNA를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할 사람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시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세상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지키기하여 무더니 예를 씁니다. 그는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함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한 이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잘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아니하였어 비록 그들이 족장들이 부족하였지만 그 말씀은 흘러서 요셉에게로 갔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서 400년을 4대를 지내게 되는데 4대를 지내게 되는데 4대 동안 인구가 불어서 다시 광야로 나와서 뭘 봤습니까?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장 한마디로 말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담은 법괴를 보관한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핵심은 그 화려한 그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 크나큰 예배가 아니라 멋진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그 참 아주 정결하게 차려입은 제사장들의 그 옷이 아니라 잘 차려진 그 재단에 있는 그 떡의 맛이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 뭐가 나오면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영의 부모만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요. 다윗은 자기가 업조리는 이 말씀이 나중에 본체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내 자손 중에서 주님이 올 것이다 내가 숭배할 내가 경배할 주님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이 다윗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이 말씀을 다윗이 했던 그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본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두 제자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열두 제자의 버금가는 그런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사랑받던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한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이 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 이 땅에 두기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을 마쳤는데 그는 죽으면서 또 봅니까?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말씀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제 마지막 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전체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게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두루마리, 일곱째 두루마리를 열려고 할 때 뭐가 나오죠? 일곱 나팔이 나오면 나팔은 뭡니까? 여러분 나팔 하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나팔을 덫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일곱 진노의 쟁반이 나오십니다. 결국 그 진노도 뭡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보고 19장에 말씀해 뭡니까?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요? 부모님이나 동료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직장의 상사나 뭘 잘하면 됩니까? 말 잘하면 됩니다. 그 말 못해가지고 다 밉상받는 건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날 이야기 10편에 나오죠.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랬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른 것들도 이 모든 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이에요. 22장 19절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재버리라.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22장 7절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여기서 15절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거짓마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설탕을 많이 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설탕을 많이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설탕 맛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어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지어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섬 밖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당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보면서 내가 이거는 불이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감옥에 있어도 이 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개최한 지 5년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이 5년에 교회가 찰되고 성도들이 확 불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5년 동안 내가 죽을 썼는데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멀리 떠나갔는데 멀리 떠서 출장을 갔는데 몇 년을 돌아오지를 않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많으셨습니다. 중동에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돈 벌러 갔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벌어난 돈은 하나도 없고 부인은 바람이 나서 딴 남자하고 살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가난하게 살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했습니다. 왜 가난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보냈다고? 부자로 보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난하지 않더라도 부자다 하더라도 이 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잘했다 이런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이 가까워 내 입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또 예배 이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던 그 노인들을 노인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일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장모님 뵙고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지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고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진짜 어디 가시지도 못하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약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80이 된 어르신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나는 내일 죽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입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1편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150장에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붙어와서 말씀으로 붙어와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지혜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죽도록 영원토록 함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